아 진짜 오늘 첫판부터 레전드 찍네 옆이 있어요 내꺼 오른쪽 파티 있는데 한번 봐봐요 파티야 이거 아이고 됐습니다 왜 이거 무지개 떡이야? 왜 이거 무지개 떡이야? 한 번 셀게요 야 디바 밑에 디바 여러분들 디바 깨피 디바 깨피 디바 깨피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2층 먹어줄게 뭐야 가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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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봤다 가봐요 엥 야 진짜 오늘 애들 왜이러냐 야 니꺼 오지게 한다 광란의 오중발사 이야 웃음별 오진다 진짜 광란의 오줌별라써 미치겠다 어? 인마! 나이스 어머 야 우리 레킹볼에 타이어 다 물려다니고 오줌발 쏘는 지운소가 갑자기 총 오줌싸고 아니 씨발 님이 뭐야 아유 씨발 이빨 존나 웃기네 아 터지네 터지네 야 이거 망치 뭐야 아 비트받아서 타는거 봐 아이고 야 또 또 굴러 댕겨 ㅅ 아 너는 좀 싸지르지 말고 너는 좀 참아 요실금 새끼야 4 1 공격을 시작 ㅎㅎ 먼저 움직여 손잡게 윈스턴 계속 볼 수 있어 윈스턴? 여기 윈스턴 윈스턴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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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스턴 계속 봐야지 갈치 갈 수가 없네 라이저 뱁뱁뱁 아나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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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스턴 개피 잡아줘 그렇지 잡았어 아이씨 킬 좀 줘봐 아나 온다 아나 아나 컷 윈스턴까지 컷 윈스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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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있는데 아 이거 비벼줘야 되는데 겉적 계속 해봐요 해봐요 할 수 있어 우리 광란에 오줌 발사가 불국기 온다 발사 준비 발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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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 킬줘 킬줘 어휴 야 리듬 내가 바보지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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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준 실패 인정한다 오케이 깜짝짝 오빛 킬 로 sigh 에허 가봐 가봐 가바 가바 더좋아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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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루시까지 루시까지 천천히 천천히 파라 파라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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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피가 없다 야 야 이렇게 봐 아나물자 정근에 아나 아 뭐야 잔다 야 안되겠네 이거 막을 수 있다 이거 충분히 왼쪽 아래 트레이서 이거 펄 수 있다 펄 수 있다 했어 아나게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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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보는 중 아나 컷 육수컷 어쩜 비벼줘야 돼 나한테 본다 아 터지면 안되는데 나 야 지뢰바들 거점 익히지 나이스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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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야 일단 나 잔다잉 아나 아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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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킹볼 렉킹볼 개피 렉킹개피 지퍼지고 야 수고했다 야 아 이번 개 웃겼네 진짜 아냐아냐 괜찮아 괜찮아 와 쟤 나한테 죽었는데